부드럽게 래블링하면서 이렇게 롤링하면 되겠지? 멈춰야 돼 스퀘어로 자르면 자기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 근데 약간 트라... 하면 돼, 마지막 일단 안 힘드신 거 같은데? 힘들어 지금 사실 두 시간밖에 못 잡고 사이드 아까 크로스 체크 제대로 못 하더라 얘들아 사이드 할 거면 존나 급격하게 알겠지? 이렇게 제발 완만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아까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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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퀘어를 먼저 자르겠지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스퀘어를 먼저 어디까지 자르냐면 옥시피탈본 위에까지 이 정도까지 먼저 스퀘어를 잘라요 여기를 먼저 스퀘어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라쥐에이션을 넣고 다시 스퀘어를 넣고 다시 그라쥐에이션을 넣는단 말이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어려운 게 좀 싫어서 미리 스퀘어를 잘라는 부분을 이렇게 먼저 나눠 놓고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여기를 스퀘어로 나눠 놓고 시작할 거고 자 오늘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목선 끝 딱 여기 여기 맞출 거거든요 이거보다 짧아지면 안 돼요 긴 건 상관 없는데 짧아지면 안 되니까 짧아지지 않게끔 신경 써서 자르셔야 돼요 이거 신경 안 써서 자르셔서 짧아지시면 이 뒤에 커트를 못 자르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서 자를 수 있도록 해주고 자 반 먼저 나누죠 나눈 상태에서 저는 고개 안 숙이고 진행할게요 고개 안 숙이고 진행했을 때 먼저 스퀘어를 자릅니다 자 스퀘어 자를 건데 고객이 어깨와 머리가 정면으로 됐는지 체크하는 게 스퀘어에서 되게 중요하죠 자 잡고 여기 선에 맞춰서 자를 거거든요 이거보다 짧아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손으로 눌러서 가발은 잘 안 잘려요 왜냐하면 이게 고무라서 머리카락이 너무 달라붙어서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못 자르거든요 그랬을 때 어깨와 기준점 잡고 홈되고 스퀘어로 먼저 잘라줍니다 이렇게 앞에 살짝 길어져야겠죠 살짝 길어져야 돼요 짧아지면 안 돼 오케이 그럼 다음 섹션 똑같이 다 내려서 일단 스퀘어 먼저 잘라주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양쪽 끝이 짧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잘라줘요 스퀘어로 떨어질 수 있도록 잘라서 떨어지는 걸 체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진행됐냐면 그라쥐에이션이 들어갔어요 자 그라쥐에이션 들어가는 걸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잘 봐야 돼 반대쪽도 먼저 스퀘어 자를 거고 반대편 자를 때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자르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서서 자르는데 원래는 어떻게 잘라야 돼요 원래는 동일선상에 내려서 잘라줘야겠죠 짧아지지 않게 스퀘어로 라인 먼저 잘라주고요 다음 섹션 잡고 내려서 짧아지지 않게 자 원래는 내려서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언니 왜 이렇게 옷을 안 입었어 맨들맨들 베이스 커트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잘라주면 잘라줄면 좋겠지만 약간 라인감이 흐트러져도 어차피 리파인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잘렸죠 잘렸어 그럼 여기서 이제 그라주에이션이 들어가 그라주에이션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돼 어떻게 내려가냐면 내 어깨선보다 더 내려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섹션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이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 거에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꼭지 부분을 잡고 돌린다는 느낌을 하는 거거든요 피보팅 한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그렇게 설명을 하죠 피보팅 하는 느낌으로 잘라줄 건데 자 모발 잡고 하나 여기서 얇게 떠야 돼요 두껍게 뜨면 안 돼요 삼각형 떠주고 자 잡았을 때 여기서 가이드를 만들 건데 잡고 땡겼을 때 45도 보다 미만으로 자 여기서 이게 0도죠 이 0도 45도죠 그럼 45도 정도로 잡아서 땡겼을 때 잘리는 부분 커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잡았을 때 여기가 위에가 그라주에이션이 적용이 됐어요 그럼 떨어뜨려 놓고 다시 피보팅 해서 사이드 베이스거든요 뒤쪽으로 사이드 베이스에요 뒤쪽으로 모발을 잡아서 잡아주고 아까 잘렸던 여기 이 부분에 맞춰서 길이를 잘라줍니다 다시 떨어뜨려 주고 다시 여기서 앞쪽으로 이동 자 사이드 베이스고 전 섹션 디렉션이니까 전에 잘랐던 정도까지만 당겨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원 포인트 오버 디렉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았던 전 섹션까지만 당겨서 여기서 커트 진행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잡았을 때 자 사이드 베이스 여기 베이스 가이드 보고 커트 진짜 어려우니까 집중 잘해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 리캡 해주면 가운데 나눠 놓고 삼각형 하나 타 놓고 들었을 때 두 삼각에서 45도 부터 다운 한 상태에서 위에 코너 부분 정리 여기는 잘리면 안 돼요 여기는 밑에는 다시 섹션 나눠주고 전에 잘랐던 섹션 정도까지 당겨서 코너 정리 다시 나눠주고 여기서 다시 전 섹션 잡아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당겨서 위에 코너 부분 잘리고 여기서 다시 나눠서 당겨 놓고 코너 연결 해서 떨어지면 그라지에이션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만큼 생겼어요 이만큼 익스터널 그라지에이션이기 때문에 두상 높은 부분에 볼륨감이 생기면 안 돼요 어디 두상이 낮은 부분 여기 목선 부분에 볼륨감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랐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섹션이나 두 섹션 정도는 더 잘라줘도 돼요 그래서 잡고 뒤쪽에 정확하게 서 있는게 되게 중요해요 옆으로 빠지면 바깥쪽으로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잡고 두상각에서 45도 다운 한 상태에서 가이드 보고 그 가이드대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 섹션과 이 밑에 앵글이 동일하게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이미 가이드가 동일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럼 잡고 동일한 각도로 잘라 주는 거죠 하나 다시 여기 잡아서 동일한 각도로 둘 밑에 가이드 보는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잘라야 돼요 그냥 이 섹션 쉐임만 보고 잘라는 거예요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코너가 나온단 말이에요 코너 나온 걸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볼륨감이 생기는 느낌을 보면 이렇게 생겨요 다시 한 섹션 정도 더 잘라 줄 수 있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한 섹션 정도 더 잘라 주고 똑같이 섹션과 밑에 앵글이 동일 선상에서 떨어질 수 있게끔 잡아서 커트 해주고 다시 여기서 잡았을 때 여기는 두상의 코너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게 아니라 이 섹션과 수평인 상태로 떨어지기 그럼 여기서 하나 둘이 들어갔을 때 둘 이렇게 잘라줘요 떨어졌을 때 밑에서 또 커트 해서 느낌 체크 자 여기서 옵션2 방법으로 라인을 다 연결해줘요 옵션2랑 옵션1이랑 뭐예요? 라인 테크닉 중에 옵션1 뭐야 유진아? 옵션2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번에 자르는 거지 자 여기서 자를 때도 뒤에서 스퀘어로 잘려야 되니까 고려해서 스퀘어로 잘릴 수 있도록 펌트 플로어로 잘라 주고 사이드 부분 여기 라인감이 이제 짧아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짧아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드에 와서 정확하게 펌트 플로어로 잘라 줘요 앞으로 앞으로 살짝 길게 잘라 주면 훨씬 더 좋아요 이어를 킵하거나 그런 테크닉을 써도 되고 저는 그냥 굳이 가발이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모양이 크진 않아서 몰위에서 연결해 주진 않아요 잡고 여기서 다시 내려서 옵션2로 연결해 주고 다시 옵션2로 연결해 주고 다시 옵션2로 연결해 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스퀘어니까 뒤에서 한번 펌트 플로어로 정확하게 잡고 잘라 주고 정확하게 잡고 잘라 줘요 다시 사이드와서 투 포인트로 텐션을 최대한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잘라 줍니다 다시 텐션 최대한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잘라 줘요 자 마지막 섹션 여기는 이제 그라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굳이 너무 정교하게 자르지 않아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에는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에이테크닉 스퀘어 쉐입 자르는 느낌으로 잘라 주고 사이드와서 연결 앞라인 살짝 키패쳐 영상에서 보면 아까 어디까지 잘랐냐면 여기 밑에 까지 잘랐어 그러면 다시 내가 자를 그라의 느낌에 맞춰서 쉐입을 다시 똑같이 나눠봐요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그라가 자를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잡고 익스터널이니까 낮게 잡아줘요 높게 잡아주는게 아니라 낮게 잡힌 상태에서 가이드 보고 가이드 보고 연결 체크 다시 여기서 여기서 두상 코너 모양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는게 아니라 이 콩과 이 핸드가 수직이 돼서 잘리는거 이쪽에 잘리면 돼 안돼요 안 잘려요 안 잘리는게 정상이에요 다시 잡은 상태에서 반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 지금 머리 다시 두상각에서 45도 커트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앞쪽까지 연결할게 없어 다시 잡고 여기서 커트 마지막 덮이는 부분 잡고 커트하는데 여기서는 가이드만 보고 잘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크로스체크 아까 크로스체크 어떻게 들어갔어 유진아 반대 섹션으로 들어갔지 그럼 이거 전대각이면 크로스체크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유진아 후대각으로 들어가야지 후대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잡고 크로스체크 할거야 이제 잡은 상태에서 잡았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퀘어가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래야 트라잉글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라가 잡았을 때 각도를 들어주면 라인은 알아서 빠지겠지 각도를 좀 들어준 상태에서 잡고 이거 튀어나온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 커트 해서 연결 섹션을 두껍게 쓰면 안 돼요 얇게 써야돼 섹션이 얇게 떠서 뒤로 다시 나눠주고 고정해준 다음에 다시 한 번에 잡고 크로스체크 하는 개념으로 뒷쪽에서 잡아서 땡긴 다음에 튀어나오는 부분만 정리 길이를 자르는게 아니라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 다시 잡고 잡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될지 여기 이제 넓어졌으니까 후대각 잡았을 때 넓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 여기 여기 체크 그리고 여기서 좀 소프트하게 내가 머리를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뭉치는게 싫으면 다시 엘리베이션 주면서 여기 올라가고 부드럽게 배불링 하면서 이렇게 배불링하면 돼 알았지 멈출 때 멈출 때 어디서 멈춰야 된다 어디서 멈춰야 돼 정수리에서 멈춰야 돼 알겠지 이따 크로스체크 할 때 안하기만 해봐 잡고 사이드 부분 이제 크로스체크 하지 여기도 어떻게 해 후대각으로 이렇게 나눠서 체크하는데 자 얘도 잡았을 때 얘 좀 어려워 기장을 약간 자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렇게 기장을 자르면 안 되고 여기 튀어나온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거야 다시 잡고 잡은 상태에서 이 섹션을 이렇게 잡았다면 여기에서 펼쳐서 이렇게 잡기 이게 아까 헤드싯에 있었어 어떻게 어떻게 있었어 이렇게 약간 앞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던 거 후대각으로 그게 이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나올 게 없어 별로 여기선 나올 게 거의 없어서 사실 크로스체크 하는 게 이쪽은 내가 지금 자른 방법에서 의미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튀어나온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체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체크 끝 그럼 봤을 때 그라가 예를 들어서 익스터널 그라제이션이니까 여기서 볼륨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을 이렇게 받으니까 약간 트라이앵글처럼 잘랐으니까 얘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겠지 스퀘어로 자르면 자기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 근데 약간 트라이앵글 약간 트라이앵글 쉐입이니까 앞으로 살짝 밀리면서 이렇게 떨어진나봐 자 그라 넣을 때 아까랑 똑같이 삼각형 포인트를 잡고 잡아서 들었을 때 반대편에서 가이드를 좀 갖고 올 수 있으면 좋아 여기 여기가 지금 반대편에 잘랐다가 가이드거든 그럼 잡은 상태에서 커트 자 이때도 주의할 건 어떤 거냐면 가발이 높으면 되겠어 안되겠어 안되겠지 그러니까 가발을 살짝 낮춘 상태에서 보기 어려우면 살짝 숙여도 돼요 살짝 숙이는데 대신에 숙이면 숙이는 만큼 각도가 덜 들린다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 자 가이드 먼저 잡고 잡은 상태에서 섹션 똑같이 쓰는 거야 가이드 대로 잡은 상태에서 잘랐어 아까는 손가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지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 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잡고 다시 삼각형 잡고 들어서 자 사이드 베이스로 주고 커트 다시 밀어넣고 삼각형 모양으로 피보팅해서 잡아서 사이드 베이스로 밀어넣고 다시 커트 다시 연결하고 뒤쪽으로 당겨서 스퀘어니까 몸이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가이드에 맞춰서 여기서 스퀘어로 커트 그럼 떨어졌을 때 그라가 생기는데 이 그라가 정확하게 잘렸는지 보는 방법은 반대쪽 머리랑 같이 잡아서 이렇게 잡아 봤을 때 이렇게 스퀘어로 나옵니다 그럼 체크가 끝났어? 여기에서 두 단 정도 자른다고 얘기했지 전체적으로 가이드 잡아놓고 밑에서 가이드가 있으니까 잘라 주는데 이 밑에서 가이드를 보고 섹션과 가이드가 수평이 되는 걸 체크한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해 이렇게 다시 앞쪽까지 다녀와서 여기서는 이 가이드를 보고 자르는게 아니라 어떻게 잘라야돼? 섹션을 보고 이렇게 잘라줘야지 섹션과 내선이 수평이 됐네 체크하고 그럼 떨어뜨려 보면 어떻게 돼있어? 길어지지 이렇게 길어지면 라인 테크닉으로 길이 감성 한 단 더 잘라야지 잡고 클리핑하고 잡고 가이드 보고 여기 밑에 가이드 체크 손가락 수평 냈는지 체크하고 잘라주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여기서도 이 섹션만 보고 커트 다시 길어지니까 내린 부분 잡아주고 스퀘어로 잘릴 수 있도록 커트 해서 그라 체크할 땐 어떻게 체크한다 그래서 반대편까지 잡고 뒤에서 스퀘어로 잡아 봤을 때 이렇게 동일 길이로 떨어집니다 그럼 똑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다음에 어떻게 했어? 옵션2로 사이드까지 한 번에 연결하지 이렇게 젖었을 때는 많은 양을 자르는 걸 추천하진 않은데 말랐을 때는 섹션을 조금 더 여유있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 고개를 들어주지 들어준 상태에서 먼저 스퀘어로 자르는데 여기서는 살짝 트라이 앵글로 우리가 자르기로 했잖아 이렇게 근데 어깨 라인이 걸리니까 이렇게 잡고 펌프 플로어로 잘라주면 돼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겠지 여기서 틀어주고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왔을 때 트라이 앵글로 쉐입이 길어질 수 있도록 커트 길이감은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C컬이 좀 들어가서 반대쪽이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C컬이 들어갔던 전제에서 보면 길이감은 똑같을 거고 여기도 옵션2로 다 연결해서 다 잡아주고 뒤에서 스퀘어로 한번 잘라주는데 그냥 라인을 보고 자를 수 있으면 라인을 보고 잘라줘도 돼요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옆으로 갖고 와서 내려놓은 다음에 라인을 보고 이렇게 잘라줄 수 있으면 잘라주면 되죠 자 마지막 섹션 저는 가르마가 지금 여기 왼쪽 끝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연상태로 떨어뜨려 놓고 잡았을 때 뒤에서 한번 밀어서 옆에서 한번 잘라주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라로 잡아서 잘라주는데 아까 그라로 잘랐던 위치보다 조금 더 높은 부분에서 섹션 다시 나눠주고 자 여기서 익스터널이니까 각도 다운해서 커트 이렇게 이대로 쭉 따라가니까 섹션 넓게 잡아주고 넓게 잡아줄 때는 섹션의 각도 정확하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뒤쪽으로 와서 가운데 같이 잡아도 돼요 여기 스퀘어로 자르면 되니까 잘라서 스퀘어로 잘라주고 사이드에서 콤 각도 그대로 콤 각도 그대로 커트 다시 이쪽에 자를거 없으니까 패스 뒤에서 그 쉐입 그대로 잡아서 앞으로 오고 자 앞으로 온 상태에서 다시 뒤쪽에서 스퀘어 한번 잘라주고 가운데 부분에서 스퀘어 잘라주고 다시 섹션 그대로 잡아서 이 섹션과 손가락 끝이 동일 선상이 떨어진지 체크하고 커트 여기서 저 잡고 여기서 다 뒤로 넘겨서 여기서 스퀘어 내려서 각도 그대로 커트 잡고 갖고와서 커트 앞머리 라인 여기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뒤까지 넘어오는 머리 라인이라서 이렇게 뒤로 넘겨서 자르려고 보더라도 자를 머리가 그렇게 나오진 않을거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잘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돼? 크루치체크 들어가지 크루치체크 들어갈 때 아까 데려가는거 봤는데 여기서 크루치체크 들어갈거면 급격하게 이렇게 타야돼요 급격하게 완만하게 타는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타서 킵핑 해놓고 자 여기서 얘를 자를 때는 각도를 들어서 튀어나온 부분만 커트 다시 여기서 각도 급격하게 잡고 자 튀어나온 부분만 자 튀어나온 부분만 잡아서 커트 다시 각도 잡아서 커트 코밍 해놓고 자 튀어나온 부분만 잘라주는데 여기서는 그라가 좀 들어가는 구간이니까 잡았을 때 좀 소프트하게 해주려면 엘리베이션 주면서 커트 하면 돼 마지막 일단 사이드 아까 크루치체크 제대로 못하더라 얘들아 사이드 크루치체크 어떻게 해야돼? 여기 사이드 할거면 존나 급격하게 알겠지 이렇게 제발 완만하게 하지 말고 커트 어 힘들어 힘들어 지금 사실 2시간밖에 못 잡고 위에 그라주에이션이 얹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 얹어지는 그라주에이션은 뭐냐면 익스터널 그라주에이션이요. 그러면 얹어졌을 때 두상 밑부분 라인의 무게감. 지금 여기서 무게감이 쌓이면서 두상의 형태. 거울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요구간에 볼륨감이 살아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트라이앵글 쉐입이 적용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적용이 됐잖아. 그럼 두상은 둥근니까 이 두상을 감싸면서 볼륨감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양쪽 끝이 길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두상의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감기면서 볼륨감을 형성해주는 거지. 옆으로 살짝 틀었을 때 이런 느낌을 봤을 때 이렇게 볼륨감이 형성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 커트를 어떻게 잘랐냐면 스퀘어인데 약간 앞으로 길어지는 스퀘어를 잘라달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보면은 앞에가 조금 생각보다 점핑이 많이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 블루 드라이를 하면 여기가 이 머리 길이가 길어. 동일선상에서 있지만 네이프 보다 여기가 더 길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블루 드라이를 했을 때 당연히 얘가 점핑이 더 많이 돼. 이렇게 공간이 많으니까. 그럼 당연히 점핑 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트라잉글로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드라이를 했을 때 스퀘어 느낌이 아니라 라운드 느낌으로 많이 짧아지게 되는 거야. 특히 고객님들이 이런 커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귀뒤에 걸어서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한쪽은. 그렇게 귀뒤에 걸었을 때 이 앞쪽이 완전 라운드 처럼 짧아지잖아. 이렇게 라운드 처럼 짧아지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귀뒤에 걸었을 때 당연히 귀뒤에 걸리면서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되는 쉐입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럼 여기를 너무 스퀘어를 자르거나 약간 라운드 처럼 잘라 버리게 되면 이쪽 모바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짧아져서 뭔가 이렇게 레이어 같은 퍼그컷 같은 느낌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쉐입의 형태와 전체적인 느낌을 주면서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라듀에이션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첫 번째 일정한 엘리베이션을 준다. 두 번째 쉐입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섹션을 보면서 자른다. 세 번째. 세 번째 뭐가 있을까? 두상의 형태에 보완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찾는다. 이런 세 가지 포인트들이 중요해요. 지금 이 사슨 A, B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커트인 이유가 뭐냐면 C, B, A, B, B 같은 경우는 살롱에서 자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커트야. 이거 사모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냥 클래식 보브컷이거든. 그러면 이 스타일을 자를 줄 알면 베리에이션이나 변형을 주면서 응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트의 원형,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스 컷, 베이지 컷에 있어서 이 A, B는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는 커트라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자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sits onального 글로버是什麼? 네. gek